2022년 4월 12일 코스닥 차트 분석해 보겠습니다. 현재 오늘 모전에는 강하게 은봉으로 꽂아 내렸었는데 현재는 전부 다 메꿔주었네요. 은봉세트로 보면 자세히 보이겠죠. 현재 그려놨던 우상엽 박스권의 하단부까지 주가가 위치했으며 외치수가 위치했으며 쌍바닥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. 따라서 바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단기적으로 여기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투자해 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부까지 상승 가능성도 있겠죠. 원했던 자리에서 지지가 나와서 다행입니다.